아버지의 주권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고 내 원대로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오직 아버지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실 때 그 증거가 참이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창조주이신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증거만을 한없이 받들어 모시는 지극히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시는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셨다면 하물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야 얼마나 더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인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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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시하로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증거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증거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이며 이러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본주의적 삶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한 인본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빌비재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오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무시무시한 자아공화국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본양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에 필요이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